일곱번째 우리 히브리어 2026 하라가 죽이다 2076 자바흐 자바 죽이다 그 다음에 2077 제바흐 제물 제사 2088 제 이것이죠 제 2091 자하바 금이죠 어는 캐세프죠 그 다음에 2142 자카르 기억하다 2205 자켄 늙었다 그리고 2233 제라 씨죠 씨 제라 사라 제라 동사 명사 히브리어 거의 어근이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할 때 이즈라엘 하나님께서 씨 뿌리신다 이 말이죠 심으신다 2320 호대시 달이죠 새달 호대시 월삭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달 첫 초하루 그 다음에 2324 하바 히시타 하베 영어로 쓰죠 히시타 하베 로티시타 하베 이랍 너는 숨기지 말아라 이 말이죠 2346 호마벽입니다 호마벽 그 다음에 2351 후츠 예 후츠 바퀴죠 그 다음에 2388 하사크 강하다 8번째 페이지입니다